무작정 대한민국의 꿈만 같다 꿈을지도 몰라요 헤이, 이리, 이리! 라레시츠크랭 갈든이야 저도 꼭 훌륭한 가수가 돼서 여기서 공연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랑 SNS 타워 뉴욕 공연이 내일입니다 훌륭한 가수가 돼지 훌륭한 가수가 뭔데? 훌륭한 가수가 돼지 훌륭한 가수가 돼지 훌륭한 가수가 돼지 훌륭한 가수가 돼지 학교 끝나고 그리고 연습실 너무나도 확실했어요 이거 아니면 칠탑 자아 정체성이 혼란 가수를 포기할까 저 스스로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변했다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었고 손실이 많이 시어갖고 그리고 아들 땐 쉬었고 우수 같아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많아요 잊지마 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노래하고 춤추느라 진짜 재밌다 그때 올라가면 눈이 지금 얼굴이 축하필이 큰애 때 얼굴이어서 착해 보이네요 야! 되게 재밌게 얘기하잖아 지금 다른 멤버들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축하해요 축하해 줄게요 호루루야 어! 이게 뭐야 안 돼 카이 한잔 줄 아! 엉 아 별 그건 흑 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